안녕하세요. 디아블로4 이전 스토리 세계관 정주행 프로젝트 더큐의 기록입니다. 이번 시간은 디아블로 세계관의 주 무대가 되는 성역의 여러 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걸어서 성역 속으로의 여덟 번째 순서로 디아블로2 제3막의 배경이자 디아블로3의 직업 부두술사의 고향이기도 하며 디아블로4 첫 번째 확장팩의 배경인 켄지스탄의 남부 나한투 곧 토라잔 밀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간 시리즈 중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온 이 지역의 디아블로4 이전까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토라잔 밀림 동부대륙 남서쪽 켄지스탄 남부에 위치한 이곳은 자극적이고 위험한 동식물들이 가득한 거대하고 푸르른 밀림지대입니다. 외부인에게는 토라잔 혹은 토라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지인들은 이 지역을 나한투라고 부른다고 하며 마법의 영향으로 거대하고 위험한 능력을 지니게 된 이곳의 동식물들은 과거 마법단 전쟁의 결과물이라고 해요. 또 이곳에는 아즈텍 문명과 아마존 강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성역에서 가장 길고 넓은 강인 아젠텍 강이 흘러가며 이 강물은 수백 개의 작은 강과 지루가 무성한 열대 숲을 통과하여 케지스탄의 정글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케인의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과거로부터 여러 문명이 탄생했으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대부분 몰락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수많은 외부 방문객들이 거쳐간 토라자라는 이름의 도시도 존재했었으나 주약의 전쟁의 여파로 그 도시는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또 폐허가 되어버린 고대 케지스탄 제국의 첫번째 수도 비즈준과 두번째 수도였던 쿠라스트도 이 지역에 있었지만 현재는 디아블로3의 직업 부두술사의 부족인 운바루 부족만이 토라자네 태간제 지역을 거점으로 쓸쓸하게 살고 있다고 하죠. 참고로 디아블로4 첫 확장표액 증후의 그릇의 데이터 마이닝 유출 정보에 따르면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스피릿 본이라는 신규 직업이 등장하며 그들은 창과 방패를 기반으로 영적인 자연기술을 사용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마치 기존의 부두술사와 드루이드 또 아마존이 합쳐진 듯한 직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은 부족은 운바루 부족뿐이라는 기존 설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운바루 부족 중 부두술사와는 또 다른 능력을 연마한 자들이 아닐까 싶네요. 혹은 기존의 설정을 뒤엎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부족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운바루 부족 그들은 토라잔의 방대한 태간제 지역을 거점으로 수세기 동안 수렵과 농경, 영적 사색 등 현대의 문명사회와 격리되어 원시적인 문화를 이루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아프리카 전통 부족 문화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는 우아제, 체나와 같은 그들만의 언어책에도 존재하며 의례나 재식에 민감하여 대제사장이 통치하는 재정일체 사회를 이루고 있고 대제사장이 된 자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생물의 홀령들을 섬기며 거미같은 미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운바루 부족의 창세의 서에 따르면 세상에 처음 창조된 야수이자 백수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라키르라는 야수가 등장합니다. 그 야수는 여러 다리를 가진 거미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운바루 부족의 부두술사들은 그 거미로부터 힘을 얻어 전투에 임하기도 하죠. 또한 구름개국 부족, 오악사지 부족, 숨겨진 골짜기 부족, 디아블로 3의 부두술사, 나지보의 부족인 다사던덕 부족, 성역 각지에 퍼진 7개의 신성한 돌을 찾아 술래를 떠나는 7돌 부족 등 운바루 부족 내에서도 각자 고유한 특색을 지닌 작은 하위 부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각자 고유한 특색을 지닌 하위 부족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커다란 신앙이 동일하게 공유되는데요. 운바루 부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은 형상이 없는 땅이라는 뜻의 은비루 에이쿠라 신앙입니다. 은비루 에이쿠라는 모든 생명체의 홀령이 흘러가는 홀령계로 쉽게 말해 내세의 세상인데요. 그들의 신앙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그저 형상이 없는 땅의 장막이자 그림자이며 더 높은 곳으로 승천하기 위한 시험장일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현실인 형상이 없는 땅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수하는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죠. 이런 형상이 없는 땅에는 죽은자를 안내하는 기요아라는 수호자가 있다고 하며 기요아는 자격을 증명한 용사들에게 자기 자식들의 힘을 부여한다고 해요. 또 형상이 없는 땅은 성역과 시간의 흐름이 달라서 그곳에서의 오랜 시간이 성역에서는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단 그들의 언어로 카리브, 곧 식인종이 된 자는 은비루 에이쿠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그들은 식인 행위를 철저하게 금한다고 하네요. 운바루 부족에게는 영혼의 수학이라는 뜻의 이간이 바웨라는 풍습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형상이 없는 땅의 신성한 홀령들을 위해 현실에서 부족 전쟁을 벌여 패배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 산재물로 바치는 인신공량 풍습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바치면 현실 세계의 기후와 날씨가 좋아져 작물들이 잘 자란다는 믿음과 나중에 은비루 에이쿠라로 갈 자들을 위해 그 영역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이간이 바웨에서의 전투는 마치 의식과도 같은 행위이며 서로 존경과 명예 그리고 찬사를 얻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패배한 쪽에서도 스스로 재물이 되어 희생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삶은 희생이다 라는 말에 희생은 삶이다 라고 응수하는 인삿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간이 바웨는 전통적으로 절기 사이에 개최되며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지면 끝이 나는데요. 전투에서 생포한 적만 공략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 시키고 포획하는 것이 목적이며 오히려 의식 중 적을 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기되는 사항이라고 해요. 또 이간이 바웨 동안은 영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훈령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도 있었죠. 전투가 끝나면 그들은 마지막 행진이라는 뜻의 태웅 누차를 진행하는데요. 이는 전투에서 끌고 온 재물이 될 포로를 부족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재물의 피와 장기는 기름을 발라 형상이 없는 땅의 훈령들에게 바치고 주민들은 이 광경을 보며 한의에 차서 박수를 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광기어린 원시사회가 바로 이 운바로 부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풍습은 사실 불필요하고 잘못된 전통이었습니다. 훈령들은 사실 그 어떤 희생도 재물도 원하지 않았었죠. 그간 부족의 전해 내려오던 풍습들은 전부 젠실을 숨기기 위한 부패한 장로들의 장로들의 안전장치에 불과했으며 이간이 바위는 장로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공포와 통제를 이용한 안목적인 노예제도였던 것입니다. 디아블로3의 부두술사인 나지보는 본래 다섯 언덕 부족의 일원이었으나 이러한 훈령들의 참뜻과 장로들의 악행을 깨닫고는 악습을 끊기 위해 부족의 풍습을 반대하다 고향에서 이단자로 여겨졌는데요. 이러한 나지보를 유일하게 믿어주었던 부두술사 베누은 당시 부족들 사이에서 식인을 조장하던 악마와 싸우다 죽었지만 동족들이 이간이 바위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훈령이 되어서도 진실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디아블로3 시점에서는 이러한 진실에 귀를 기울이게 된 젊은 부두술사들이 점차 많아지며 운바루 부족 사회가 격변의 시기에 처한 상태였는데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디아블로4의 시대에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다가오는 첫번째 확장팩에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운바루 부족의 엘리트 전사이자 사제들인 부두술사들은 운바루의 유산을 수호하고 현실과 은비로 에이쿠라 사이를 안내하는 다리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외부인들에게는 불쾌하고 수상한 이미지 때문에 어둠의 술법으로 정신과 육체를 동념하고 고통을 주는 심령술사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부두술사가 되려면 수많은 희생과 지혜 그리고 예지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바루 부족 사회에서 그들은 독보적인 지위와 숭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간이 바위에 참여하는 부두술사들은 각 부족에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경받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은비루 에이쿠라와 연결이 끊어지면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하며 엄선된 약초, 피해의식, 명상 등을 통해 훈령상태가 되어 직접 은비루 에이쿠라로 들어가며 내세를 체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현실에서 봉화 역할을 하는 특정한 매체로 훈령계의 존재를 현실에 데려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죽은 생물들을 되살려 신복으로 싸우게 하는 등 이들은 강령술사와 비슷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강령술사를 훈령을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며 강령술사들의 신이자 성역의 수호자인 트레굴에 대한 지식도 있는 등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죠. 특별히 운바루의 오악사지 부족에서는 부족의 유망한 아이를 깊은 밀림으로 보내 깃털 달린 거대한 뱀의 심판을 받게 하여 살아서 돌아오면 신성한 기술을 가르치는 전통이 있는데 이 깃털 달린 거대한 뱀은 강령술사들이 설명하는 트레굴과도 상당히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세계관 속 주요 몬스터 중 하나로 등장하는 염소인간 카즈라는 원래 이 태간제의 상류지역에 살던 운바루 부족의 일부였는데요. 약 2000년 전 마법단 전쟁 당시 비제레이 마법단은 그들을 군대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 저항 과정에서 알게 된 염소인간이 되는 저주를 자신들에게 사용하여 비제레이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저주의 계약으로 염소악마 자그라르의 노예가 되어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사륙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카즈라는 운바루 부족의 언어로 악마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또 시간이 흘러 하류지역에 살던 나머지 운바루 부족이 보두술사들을 파견하여 악마 자그라를 처치하였지만 이미 염소인간이 되어버린 그들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주인도 목적도 잃은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카즈라 일족은 초기에는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성역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현재는 여러 혈족으로 나눠진 상태이죠. 케지스탄 제국의 남부 나한투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 쿠라스트는 요새화된 자카룸 사원 트라빈카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카룸교의 거대한 도시로 마야, 잉카, 아즈텍과 같은 중남미 문명을 모티브로 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케지스탄역 1265년, 하칸 1세의 칼데움 천도 전까지 약 200년간 케지스탄 제국을 수도이기도 했는데요. 케지스탄역 1017년, 어둠의 유배와 호라드림의 대악마 사냥 이후 메피스토를 사파이어 영혼석에 봉인한 초대 호라드림은 그 영혼석을 한때 작고 초라한 종교단체였던 자카룸에게 맡겼습니다. 당시 타락과 편협이 존먹던 사회에서 서민층에게 자율과 평등을 설파하며 갑작스럽게 명성을 떨치게 된 자카룸에는 몇 달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지키기 위해 사원을 짓던 그들은 단 한 해 만에 트라빈칼이라는 거대한 사원을 건축할 수 있었죠. 이후 그 주변으로 점차 규모가 커지던 쿠라스트는 동부 문명의 중심지를 이루는 웅대한 사원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케지스탄역 1042년, 쿠라스트는 타사라 황제에 의해 동부대륙 최대 국가인 케지스탄 제국의 두 번째 수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사라 황제는 자카룸교를 국교로 공인하며 교리를 성문화하고 자카룸교의 교황인 최초의 쿠에히간을 세워 그를 중심으로 한 대의회 소속의 대주교로 지방통치체제를 만들어낸 인물이었으며 포교를 명령으로 라키스에게 서부 원정을 명령한 장본인이기도 했죠.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로 유명했던 쿠라스트는 한때 인류 문명의 중심지로 여겨졌는데요. 쿠라스트 출신인 메시프는 이곳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라고 언급하였으며 데커드 케인 역시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는 감상평을 남겼죠. 참고로 디아블로2 인게임에서 마을로 이용되는 쿠라스트 부드는 도시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 쿠라스트의 전체 규모는 남부, 시장, 북부, 그리고 두길로 연결된 트라빈칼의 사원지구와 도시를 이어주는 대규모 하수도까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당시 루트골레인을 실제 설정보다 축소하여 구현하던 시절에도 이 쿠라스트만큼은 대규모로 구현했던 걸 보면 이 도시의 위상이 실로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명성이 무색하게도 디아블로2에서 메피스토에 의해 도시 전체가 타락하여 몰락한 후로 쿠라스트에는 변질된 동식물과 타락한 광신도들의 학살로 인한 시체의 산과 피의 강이 만들어졌습니다. 승존자들은 상업의 요충지였던 칼데움으로 대부분 이주하였으며 쿠라스트는 그렇게 불황자들과 무법자들이 가득한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디아블로4의 시대에서는 확장팩 증오의 그릇에서 돌아온 댕피스토가 이곳으로 향하며 또다시 암울한 그림자가 들이온 상태입니다. 위대한 사원이라 불리는 고대도시 비주주는 쿠라스트 이전 제국의 중심지 역할을 수천 년간 맡아온 케지스탄 제국의 첫 번째 수도였습니다. 당시 비제레인 마법단의 거점이기도 했던 이곳은 마법단 전쟁의 격전지가 되어 전쟁 이후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전쟁의 여파로 도시 주변의 숲은 과도한 마법 사용으로 인해 마법 에너지로 가득 차버렸고 그의 영향을 받은 생물들은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며 위험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법단 전쟁 이후 세상은 이전보다 더 마법을 극단적으로 경계하며 마법학자를 박해했고 마법 도서관과 마법단의 본거지는 공격당하기 일쑤였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마법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까지 통과되는 등 그야말로 마법 탄압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죠. 한편 비제레인 마법단의 지도층은 쇄신의 의미로 자가 감찰 기구를 신설했으니 비즈자크 타르라는 마법사 암살 단체였는데요. 그들은 악마 소환이나 금지된 연구 등 위험한 행동을 한 마법학자를 처단하는 기구였으며 마법으로 인한 타락을 막기 위해 마법과 관련된 모든 것이 금지되어 오로지 신체 단련과 장치만을 이용하여 위험한 마법학자들을 제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즈주는 과거 찬란했던 마법단의 상징이었고 전쟁의 발단이었던 비제레인 마법단의 거점이자 전쟁은 핵심 전장이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방치되어 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세상 문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자카룸의 중심지였던 쿠라스트로 이동하게 되었죠. 곧 마법의 시대가 저물고 자카룸으로 대변되는 신앙의 시대가 불을 밝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동부대륙 남부의 밀림지대 토라잔 밀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디아블로4의 첫 확장팩 증후의 그릇의 배경이 될 지역이었기에 여러모로 더 흥미로운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여행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쿠라스트의 폐허를 지나 나은투로 떠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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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